저의 봄, 여름, 잠옷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 자주 코튼 파자마 세트예요. 깔끔한 세로 스트라이프가 참 예뻐요. 건조기에도 살아남는 소재고 껍다리 기준 품이나 길이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카라가 아주 매력적이고 주머니도 있어요. 코즈넉 로브 파자마 세트예요. 장고 무늬가 있고 이건 가격 대비 소재가 진짜 좋더라고요. 로브랑 바지 따로따로 활용할 수 있어서 실용적이에요. 여름용 자주 파자마 세트예요. 완전 여름용이라 정말 얇아요. 소매에 이렇게 아이렛 포인트가 있어서 귀여운 느낌? 주머니도 있고 여름에 진짜 시원하게 잘 입을 것 같아요. 릴리시크 스트라이프 파자마입니다. 저의 유일한 고급 잠옷이에요. 실크 맛집답게 진짜 소재가 좋아요. 심지어 건조기에서 이 정도로 살아남았습니다. 해외 제품이라 길이랑 품이 딱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너무 부드러워서 편안해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